2011년 일본 전역을 덮친 동일본 대지진 12주기를 맞이한 2023년 3월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전역에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의 일본 내외의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3월 5일 일본 가구시마현 도시마무라 스와노세지마에서 연이어 분하가 폭발에 입상금지가 내려졌습니다. 3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스와노세지마의 오다케 분하구에서 분하가 폭발해 분연히 500미터까지 쏟아올랐습니다. 2011년 일본 전역을 덮친 동일본 대지진 12주기를 맞이한 2023년 3월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전역에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의 일본 내외의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3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일본 가구시마현 도시마무라 스와노세지마에서 연이어 분하가 폭발에 입상금지가 내려졌습니다. 3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분하 폭발이 25회의 달에 일본 기상대는 오전 6시 40분. 수와노세지마의 분하구 주변 경보를 발표하면서 경계레벨을 입상금지인 3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분하구로부터 2킬로 범위에 화산석 피해를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3월 23일에는 일본 군마현과 나간호현의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면서 지진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경계레벨이 높아졌으며 이 아사마산은 작년 9월 12일에도 화산성 지진이 82회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산학자들에 의하면 또한 비정상적인 산체 팽창도 밝혀졌습니다. 분하구 바로 아랫부분까지 거대한 마그마가 축적되면서 산의 전체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월 들어서면서 후쿠시마의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에서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화산 전문가들의 공식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카쇼무라 핵연료 제처리 공장이 있는 아우무리현 하쿠다 화산에서 3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주파 지진이 여러 번 관찰되었습니다. 아우무리현은 일본 혼시의 최북단에 있으며 하쿠다산은 아우무리현 도아다아치만타이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하쿠다산은 높이는 1584m이고 모양새는 제주 한라산과 비슷합니다. 하쿠다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관측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또한 불길한 징후도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지진운이 출현하였는데 3월 26일에 규모 4.4 그리고 27일에는 규모 5.2의 강진이 24일 미야기현에서 지진운이 출현한 지 이틀 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외에서의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3월 4일에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9의 강진 그리고 3월 16일에 이번에도 역시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법칙에 의하여 미야기현의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를 포함하여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호쿠시마의 강진에도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9일에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번 에콰도르의 규모 6.8의 강진이 불안한 이유는 2016년 때문입니다. 2016년 4월에 일본 규수의 구마모토 일대를 강타한 지진에 이어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여 일본 규수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와 일본은 여러 개의 지각판이 부딪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 부리고리 지역이 2016년 4월에 불길한 시그널들의 지진들이 후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 4월을 전후로 부리고리 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서만 6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미얀마 산악지대에서 일어난 규모 6.9의 강진으로 인접국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피해가 잇따랐으며 이어 하루 뒤에는 필리핀 남서부 민다나오 섬 해안에서 규모 5.9 다음날 남태평양 반화2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차례로 일어났으며 또한 네팔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각각 규모 4.2와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규슈와 후쿠시마에서의 지진과 화산의 연속 폭발로 인한 불안감이 과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와 같이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발생하였고 인접국들에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일본 규슈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와 후쿠시마 미야기 현에서의 동시다발적인 강진 발생 가능성 연쇄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